이웃사랑 나눔장터 제가 기증할 소장품은 러시아 수공예품 액자입니다. 지난 2019년 당시 에피바노바 러시아 학원 부위장이자 러한 우원 친선협회 회장께서 방한하셨을 때 한러우원 외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. 한국과 러시아의 보정과 신뢰의미로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애장품입니다. 위하자 나눔장부터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.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환경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저희 기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스파시바 발쇼의 하르셔드나 아 다스피나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